안녕하세요 울산담사입니다. 미리당구대에서 쓰리쿠션을 5분에 몇 개를 칠까 찾아뵙습니다. 5분만에 몇 개를 칠까요? 미리당구대가 너무 작아서 키스가 많이 나옵니다. 키스를 피하면 좀 좋게 좀 아우 잘 쓰네. 가장 문제는 키스입니다. 키스. 가장 문제는 키스. 오케이. 키스와 가장 문제는 붙습니다. 붙어. 와 진짜 붙어버려 붙어버려. 키스만 피하면 되는데. 키스만 피하면 되는데. 키스만 피하면 되는데. 키스만 피하면 되는데. 키스만 피하면 되요마. 아 아 으 뭐 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야 재수 재수 완전 재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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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 것 으 으 아 으 으 그렇지 으 으 조금 길게 날 시켜 너무 잘하네 다시 한 번 더 조금 길게 조금 길게 그렇지 왜 잘해 이것도 겨울이 없으니까 여기 벽에 있었어 요거 물이네 요거 물이 겨울이 없어서 와 붙어 버리노 붙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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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그렇지 와 이게 너무 잘하는데 딱 붙어있어 정말 정하게 차이네 정말 정하게 차이네 이게 왜 이렇게 잘하노 와 와 알다마는 이기밤삼사 붙어있어 질코씨는 쿠드롱하고 붙어있어 이렇게 정하다고 양쪽에 딱 붙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 너무 정하네 각이 이렇게 정하네 이렇게 정하다고 정말 이렇게 정하다고 이게 있을 수 있어 이게 와 한번 더 이야 와 흥분했어 이렇게 정하게 칠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렇지 이게 실현이지 아 모르겠어 몇 번 넣은 거야 이야 아 아 100개 맞춰버렸어 뒷추가 맞춰버렸어 뒷추가 맞춰버렸어 뒷추가 맞춰버렸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쉬워 갑자기 너무 쉬운데 이거 치면 나와 치면 나와 정말 정말 치면 나와 뭐 이래다 뭔가 아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이야 자 여기까지 되는거 한번 보자 자 잠시 아 이게 좀 물이네 이야 여기다 여기 너무 많으셨다 너무 많으셨어 여기 무슨 길을 닦아 놓은거야 뭐야 왜 잘들어 자 자 이런식이 이것도 될 것 같아 이것도 아 이건 알구나 한번 더 보자 오케이 야 여기 여기 맞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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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으 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강우장 용으로 뒷깎기 아 밀리구나 이게 흔들리니까 대가 흔들리니까 굳이 제대로 억지 않습니다 자 대전 충분히 들겠습니다 흠뻑이 들어갈 힘이 있으나가 몰라 아 키스때문 오 길 대전한 키스때문 무리구나 오픈시장은 모르겠지만 자 품에 왕뱅크 무리자로 왕뱅크 휴가가 책일까라 정확한 겨울이 안되구나 자 이거는 끓어치기 역회전으로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잘 안나 자 아이고 시간 많이 내네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바로 다음